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드디어 5천명을 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랍니다. 저는 오늘 쉬는 날인데 저희 딸아이 초등학교에도 지금 관계자가 확진자가 생겨서 좀 전에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질병청에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연말에 8천명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빠지면 1만 명까지도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좀 더 확대 처방할 것 같고요. 뉴스 보면 각 지방의 처방센터를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경제에서는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특징적으로 셀트리온 3형제 장중 동반 강세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초반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한 3천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계열사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9시 18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3.62% 오른 21만 4천5백원에 거래됐다. 전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 9개 국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레키로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러피안 커미션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초, 중, 고, 전면 등교에 따른 확진자들은 질병청에서 연말에 8천 명까지면 연말이라 해봤자 이번 달이잖아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사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힘든 기간 좀만 버티시면 저는 결국 30만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리라 믿습니다. 좀 이따 장중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